잘 러쉬하던 거 이어서 갑시다 참 착실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하... 46턴 이 정도는 적은 확장이 아니죠 착실하게 여기까지 온 건데 잠시만요 흐음... 베네치안을 내려압니까 오른쪽부터 봅시다 아이씨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게 상대차 뽑아도 베넘이었겠죠 뭐고 이렇게 많아 저게 왜 이렇게 많아 지형이 나쁘지 않네요 병력이 좀 미묘하네 아이씨 잠깐만요 왜 또 지 맘대로 막 놀리노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화력으로 밀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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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할준은요, 저 왕이. 성적자 보면 의미가 있겠다 입에는 안 눌러지고 아까도 두 번 눌러지고 이게 무슨 지랄이지? Because you are not my leader moving to engage, victory for our people, for our king, the enemy lies defeated, we are victors, of course An honor, yes, an order, we march to our enemies doom 뭐가 많네 자전은 안될거고 쟤들 병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야간 전투도 안되고 그러네 성을 직접 지자이 좀 그렇고 성을 직접 지자이 좀 그렇고 부착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Packed 친구들여서 사항은 거다 reinforcements 이오 sviluppum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지원군은 저쪽에서 오네 쟤들 지금 저쪽으로 가나 쟤들 지금 저쪽으로 가나 자 이걸로는 성문푸스구요 자 이걸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러가 지금 변명입니까? 자 일단 원고는 다 잡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끝난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보다 쉽게 잡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랜이 잉글랜드 마지막 거점인 것 같죠? 자, 띠종. 자, 띠종 점령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띠종. 띠종으로 들어가고. 자, 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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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로마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기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길 수 있겠지? 설마 이걸 못 이기겠어 이길 수 있겠지? 설마 이걸 못 이기겠어 our men are under attack we need to act 자 황제 잡았습니다. 자 황제 잡았다. 네. 아군 장군이 죽은 건 좀 뼈 아파긴 한데 아무튼 콘스탄티더 플리스를 원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황제 잡았다. 자 이겼구요. 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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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요? 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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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숙..., 우 쉔, 미니 carts임, 유andro 오ivity를 살 수 있는 거면 여러분, 우리는, 우린 자괄 사형이야 보여주어야 하니 여러분, 우린, 우린, 우린 우리, 우엌 일들 ducks야 우리는, 우린 Finding 단계 가지고 나타낽 때 그리고 이제 파이어버렸네 마르세우로 내려가고 마르세우로 내려가고 마이킹 면로드 마이킹 마이킹 예스 예스 마이킹 마이킹 오늘 Brand Lay было 알림 Work from the 100% 마이킹 인수 그 정량이 있고요 были 러너리 tear kay 가 not 자 드디어 이탈리아를 내려갑니다 자그레브 포위합니다 테살로니카 점령하구요 자 베니치아 전당 처리합니다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다 쏴 죽여버리네. 저리겠구요. 걔네 찌한 놈들이 군대가 많네. 자, 대산로니카로 들어가고. 동롱아제국은... 아이고 이 권융까지 왔었네. 잘나갔네. 잘나가다가 작살난거구나. 제국군입니다. 제국군입니다. 한턴 휩옵시다. 자기들이 공격해 올건데. 자기들이 공격해 올겁니다. 자기들이 공격해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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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배틀! 전열이 공개되죠? 장군 잡았구요 자, 딜밀 시켰습니다 쉽죠 그죠? 이 교황령이잖아. 교황 여섯 개들이 여기 있어. 쟤넨을 라고사로 합니다. 쟤넨을 라고사로 합니다. 쟤넨을 라고사로 합니다. 얘는 코린토스치구요. 자 얘는 마르세유 보유합니다. 자 황제 보유하구요. 프랑스도 이제 얼마 안남았지 싶은데 프랑스도 이제 얼마 안남았겠네요. 베네츠 십자군이네. 헤헤러블리 my worthy foe.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티빌릿이 보유하고요 턴 끝? 턴 끝인가? 내가 빼먹은 거 있나? 띠종을 로마 제국이 보이 있네요 제국이 보이 있네 하필이면 띠종이냐 띠종, 옐반 황제는 자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쵸? 좀 크긴 한데 황제에서 우리가 천연만년 발목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천연만년 제 왕자 예 제 왕자 예 예 제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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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보러 공공제 나오나 체크를... 뭐 이렇게 많이 올렸대 전투 제 왕자 뭐 이렇게 혁신이geme 그래 cancer 제 왕자 부лекс 지금은 죽을 아... 툴루즈가 있네요. 자 툴루즈 보유하고 뭐 길도 안 만들었느냐? 자 볼로니아 쪽에 제국 공격합니다. 제국 거점 공격합니다. 지형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 어중간하다. 우리가 조금만 저쪽으로 밀렸으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밀렸습니다. 이 armored 자, 헌재 잡았구요 4-4 runs, it's time to press the attack 처리했습니다. 볼로니아 이제 직접 포위할 수 있겠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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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적들은 죽었고, 내 왕이! 너의 의심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의 도움에 이동합니다. 우리의 적들의 도움에 이동됩니다. 우리의 적들은 죽었고, 내 왕이! 네! 우리의 적들의 도움에 이동됩니다. 블루냐 보이고요. 이 정도 다음번에 공격밖에 있는데 이러다가는. 그치? 일단은 보내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치? 당연히! 그치! 그치! 너의 적들의 도움이 서슬렁거려. 뭐야 이건? 베네지아 세끼들아, 동맹인가 보지? 자 코린토스 포위합니다 베넷지하고 교황량이 지금 동맹인가 보죠 그렇지 않고서야 교황량 저럴 수 있나 자 태블릿이 점령했고요 자 자 겨를 아 dong 현행 자 트래비존드 쪽에서 올라온 동료마군 공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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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래비존드 쪽에서 올라온 동료 공격합니다. 자 트래비존드 쪽에서 올라온 동료 공격합니다. 자 트래비존드 쪽에서 올라온 동료마군 공격합니다. 자 황제 잡았고요. 자 황제 잡았고요. 자 트래비존드 쪽에서 올라온 동료마군 공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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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이 안 되네 끝인가요? 뭐 더 없죠? 이건 젤 같은데? 이거 못 이기는데? 제국이 D종을 공격했는데 이거는 못 이깁니다. 젤... 하... 이거는 못 이깁니다. 이거 못 이깁니다. 죽을땐! 우리 남자들이 죽을땐!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좀 잡긴 잡네 디종 함락당했고 볼로니아를 점령해도 제국이 암망이 되풋네 별로네요 스파이크 아 참군 잡았구요 잡았다 건망뛸 이 새끼들 상징기 있으면은 걔들은 진짜 끝까지 싸우더라구 마지막 한새끼가 남을때까지 계속 싸우더라구요 좀 많이 성가심 자 라구사 쪽에서 베네지아 놈들이 공격해왔습니다 베네지아가 괜히 병력이 제일 많다 그런게 아니구나 엄청 많네 자 포위에서 공격합니다 가능하면 말이지 아씨 아래쪽에서 위쪽 불격이네 자 중 밑 중 무너져버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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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타이팅 도즈 빅토리 이메어 오니 하프 디 에네미 포스 리메인 꽤 버틴다 자 장군 잡고요 포로가 천명 포로가 천명 통틀한 포로가 천명 포로가 천명 포로가 천명 침묵 포로가 천명 디종이 점령당한 것 빼고는 전부 다 괜찮은 한 턴이었습니다. 곧 몽골 나오겠지? 몽골은 바그다트 쪽으로 유인해주면 되겠다. 그래요? 자 2단자 처리했구요. 자 코린토스 전령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왕이 빠졌다! 그녀의 왕이 빠졌다! 내일은 날을 춰. 못 가능해. 여기가 돼! 락우사 포기했습니다. 벌로니아 점령했구요. 이제 디종이 로마의 마지막 거점일겁니다. 아, 디종이 거의 끝났었었는데 새끼들이 일을 망치네. 아, 디종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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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종이예요. 아, 디종이예요. 아 예 잠깐 제가 좀 제가 지금 바로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그 잠깐 제가 일 때문에 일단 영상도 끊고 잠깐만요 여러분